박수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신기 여러분 멀리서 찾아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당당한 이천시장 변화와 도전 혁신의 아이템 김경기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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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와 떨림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민선 8기 이천시 이천시 엄숙 엄숙히 약속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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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으로 두고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역에 그늘진 옷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여골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뚝심과 당당함으로 이 청의 이익을 쟁취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매력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초그룡화 인구절벽,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끝나지 않은 팬데믹 위기 속에 국제 교육질서의 변화와 신냉전, 식량과 에너지 위기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난제들입니다. 저성전과 높은 실험률은 우리 청년들의 자립과 결혼,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성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내멀린 골목 경제는 다시 이겨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체념은 우리 이천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말입니다. 위대한 시민들께서 새로운 이천시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에는 저 김경위를 선택하셔서 하나 되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원팀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천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길을 현명하게 선택해주셨습니다. 기필코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승인의 모습에 등록하고 이천시를 새롭게 만드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떨쳐내고 저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권위적인 문화는 청산하로 창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는 소통하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8년간 두 번의 선고에서 낙선의 도배를 마셨습니다. 아팠습니다.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천의 모든 곳을 누비고 다니며 시민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뵙습니다. 시민의 소망이 무엇인지 불편이 무엇인지 저같은 정치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듣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8년의 시간 40년의 공직생활을 얻은 경험과 성과보다 저에게 몇 각절 더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첫째 우리 이천시를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 대표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첨단 기업의 유치마저 가로막만 40년 넘은 낡은 수로권 규제를 임기 내에 꼭 해결하겠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첨단 산업별 투 거점을 구축하고 이천의 자부심은 SK하임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남녀로서 모두가 행복한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앞장섰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복합센터와 주거지에서 가까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여 체육을 생활복지로 연결하고 건강한 웃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환화되는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천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하여 교원 해외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ICT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대학을 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크게 더 높이 꿈꿀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로 미래가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상막한 도심 곳곳에 정원과 숲을 조성하고 모가면 쓰레기 매깃장에 동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화천 종합 생태 수변 공원과 가족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양산 효양균 공원을 개발하고 무천클린 공원과 마장 호천 클린 공원 장원 백종 구라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내 어린이 공원과 가족 공원을 확충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또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과 친환경차 보호 확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 등을 통해 산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구도심의 특색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과 문화 상권이 다시 살아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과 현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내 중앙로는 업사이클 문화예술 거리로 공예 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예스파크는 외탑버스 테마공원으로 사기막골은 도자 카페버리로 조성하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테마 둘레길과 성호호수 수변관광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여 이천 시민은 물론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휴식이 있는 명패의 여행을 선물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안전도시 그립도시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고와 범죄로부터 걱정없는 안심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마스터 플랜 없이 사실상 낱내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폭권역과 부활권역을 새롭게 보다 극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있는 이천 신등 부발 등 3개 역세권 개발을 조속히 착수하여 완성하고 SK하이닉스 배후 도시를 조성하여 반도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의 차세대 농업을 육성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미래에도 유명한 생명 산업입니다. 유통과 판매 체험과 관광까지 모두 접목된 6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농민회관을 건립하고 농촌마을의 LNG LPG 가스보급과 마을 진입료 확보장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산업소 설치 그리고 농촌 협약사업과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보다 탄탄하게 키우겠습니다. 끝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여 정주역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말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북도와 지방도 고속도로 나디모 화층 도시계의도로와 시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의 간선도로와 마을도로가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약속은 제가 꼭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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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천시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더 폭넓게 진행될 이천의 변화 앞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당장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유명한 공무원이 되어주시고 늘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재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시장인 제가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내 기민 여러분 저 김명희는 오늘부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새롭고 품격있는 이천을 만들어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길 것입니다. 깨끗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트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이천시 서로 상생하고 화합한 통합의 이천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이천의 길이 경기도의 길이 되고 대한민국의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하는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잘 할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천을 새롭게 이천을 시민을 힘나게 하겠습니다. 저의 발걸음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경향각지의 내년 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8기 민선 이천시정을 이끌어 가실 김경희 시장님의 취임 날입니다. 정말 온 시민들과 함께 23만 이천시민들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경희 신임 시장님은 대한민국의 정말 고기드문 아주 극복 공직자 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도 남다른 열정과 또 인내 많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렇게 영예스러운 또 시민들의 설타를 받는 아주 이런 귀한 자리에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본인의 영예이겠지만 누구보다도 2010일 여러분의 승리로 여러분의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신임 시장님 여러분께 정말 큰절을 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이 자리에 너무나 감동되겠습니다. 정말 약속드린 대로 공약드린 대로 2010의 진정한 발전과 2020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에 좀 전에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으셨지만 함께 또 2000 힐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실 2000의 일분들이 오늘자로 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로 나가서 2010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허원 신임 도의원님 물론 재선이죠. 그리고 김일증 신임 도의원님도 축하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의회를 이끌어갈 김아식 삼선 시의원님 서원 재선 시의원님 그리고 김재원 송옥남 박명선 그리고 김재국 또 임진모 그리고 박노희 박준하 박준하 시의원 당선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승석준 여러분께서 2년 전에 저를 25년 만에 30살 생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오늘 자리를 밀어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제20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새 정부가 철로움을 했습니다. 요즘 중앙정치권이 여야가 대체하는 정부는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정희 신임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넘어서 손에 손잡고 우리 이천시부터 서로 협체하고 화합하는 시정 펼쳐가겠습니다. 그러한 정치 펼쳐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경기도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천시의 상생과 저의 정치를 권받아서 하나가 돼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저희들도 선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김동연 도지사랑 또 문자를 주고받고 소통을 했습니다. 다같이 손잡고 여야 없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경기도전 그리고 이천시정의 멋진 성과를 해결해서 협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시는 상생하고 조화의 고장입니다. 바로 이천원부터 이천시민들의 의미한 화화의 정신으로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또 새 지방 일꾼들과 열심히 이를 따른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축하와 감사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이천시장으로 취임하신 김경희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을 아우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뚝심 있는 추진력과 따뜻한 따뜻하고 활기찬 소통은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의 희망이자 이천시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순간 알았던 시장님의 그 뜨거운 이천 사랑과 이천의 변화를 영원했던 시장님의 열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위인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지방정부의 견제와 비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실을 바탕으로 정책과 업무에는 시민 민번 정신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경희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성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유승훈 선배님도 계시고 조병근 선배님도 계신데 제가 먼저 하는 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조병근님들께서 더 이해해 주시고 당해해 주셔서 이렇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천시장 엄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어제까지 하고 다른 게 오늘은 예 이곳에 오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청룡하고 말그러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2일로 제가 취임식을 잡았는데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태풍 때문에 취임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마저도 이렇게 좀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제 이 서운한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그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2010 민선 8기 김용희 시장님의 예 취임식 행사장입니다.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저도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욕심 같으면 좀 취임식도 못했으니까 예 폼나게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침식을 하실 텐데 예 이 침식이 좀 더 빛나도록 제가 조촐하게 대회의실에서 직원분들하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박수 두 분 선배님 계시니까 짧게 두 가지만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 한 가지 드리고요. 우리 김정희 선배님께 예 시장님께 당부 드리는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 저에게 정말 많은 성원과 신뢰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 덕분에 예 꿋꿋하게 잘 버텨왔습니다. 민선 7기 시장에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신뢰와 사랑 성원보다도 더 큰 사랑을 신뢰를 성원을 우리 민선 8기 김경희 시장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동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경희 시인 시장님께 예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잘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참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장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직원들이 정말 잘해야 멋진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또 예 대통령과 도지사와 그 수많은 시장들이 노력을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큽니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현실은 정치불신과 행정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대통령도 도지사도 수많은 시장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행정불신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정말 시민사회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희 시장님 민선 8기에는 부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지혜로써 우리 이천시 행정부 만큼이라도 2010인들로부터 정치불신 행정불신이 많이 감소되어서 원하시는 그 기간까지 충분히 일하시고 퇴임하실 때는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 가족들과 함께 큰 박수를 큰 존경을 받으면서 떠나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지밖힌 것 같으면 루승우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김경희 시장님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도의원 시행인들 당선과 취임을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청해주시고 또 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김경희 시장님을 제가 도울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잘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걸 보면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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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로구나 훨씬 더 멋지고 영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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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장님께서는 워낙 행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난제들, 여러가지 현안 사항들을 잘 풀어나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취임사에서 여러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시민들과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들 멋지게 풀어나가셔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멋지게 자라는 시대에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만드신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잘하시려야 좀 믿고요. 우리 이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큰 마음으로 멋지게 시정을 펼치셔서 야, 우리 김병희씨가 정말 잘하는구나.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니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시장님, 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시도위원님, 또 의장으로 당선되신 우리 김아식 의원님, 각급 기관 사회단체라면, 또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꼭 축사를 먼저 하셔야 될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우리 오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박혜진 본부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지역 행사라서 우리 전직 시장들에게 시간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경희 시장님이 8기 시작으로 이렇게 침을 하셨는데, 참으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것이 신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8기 김경희 시장님에게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7기 시장님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홍태준 시장님, 날마다 일기를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 얘기도 개인적으로 아주 사심 없이, 제가 이제 설방서원 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의 적임자라고 또 이쪽으로 해주시고, 또 아주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고 계시는, 그 참 아주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해주신 우리, 엄태준 시장님에게도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오늘은 화합의 자리, 그리고 새해 출발을 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년 전에 우리 김경희 시장이 전략 여성 공천자로 제가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파랑이 많았습니까? 우리 옆에 우리 당시에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제가 아주 몹쓸 사람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당사에 와서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오해도 했고, 또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조병동원 시장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2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는 기준에 이 화합을 동호하는 그런 시장으로서는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전략 여성 공천을 경기도에서 과천시와 우리 이천시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근소한 차로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 김영희 시장은 그 다음에도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세 번 만에 당탄이 되었는데 그동안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실 김영희 시장의 그 고통은 제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하고 오늘의 이 참 아름다운 결실을 갖게 된 것 조금 전에 큰 자리로 보답을 하겠다. 그래 여러 가지 공약도 했는데 그 공약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시장만 찍은 그 시민만이 2010년이 아닙니다. 반대편의 시민들도 우리 똑같은 시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찍은 사람만 2010년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반쪽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점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살금사원에서도 우리 인성교육을 하는 마지막 보름으로써 청와를 그리는 하나의 심포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됩니다. 내 편 내 편 가려서는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축사에서 아니 김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러한 각오를 했습니다. 오만하지 말고 청와로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면 반드시 시민을 배반합니다. 청송할수록 시민들은 더 뜨겁게 우리 김민희 시장을 정영호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꼭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이 통화, 화합, 호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제 경험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선 3기 그 마지막 선거를 할 때 13개의 읍면동 우리 정파동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장원 투표국부터 개표를 하는데 7개의 투표국은 제가 다 졌습니다. 단 한 표라도 제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부발에 고발에 또 개표를 하면서 또 제가 아주 더 연소한 자로 또 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난 끝나는구나 하면서 도자기 엑스포 공원 그 후에 도자자 일 때 앞에서 이제 제가 철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사 신분 마장 호거 모호가 율면 설송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2천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2천시 3개 동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보통 반대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내동이 문제다 하는데 2천시내동이 또 저에게 표를 많이 몰아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4천30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이 4시 5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점을 받고 아침에 새벽 잠을 못자고 출구를 하는데 제가 8시 반인가 출구를 했습니다. 9시에 임자금을 직원 주문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 앞에서 어느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들어오시죠. 그래서 시장실에서 잔잔을 마시면서 제가 어제 밤 2시 아니 1시 2시를 시내 상대 후보에게도 갔는데 우리 2천시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돈이 많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그리고 명단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러 왔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얼른 생각 밤새도록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내 편 내 편 안 가리겠다. 그래야 한국께 만드는 심포진 사회가 된다. 하면서 그거를 다치면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기자가 말했을 때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명단 저어주지 마세요. 그냥 찢어버리세요. 제가 일단 당선이 됐는데 시장 찍은 사람 안 찍은 사람 을 몇 구별합니다. 당부 공무원이라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삼국지에 보면 조조하고 원소와 싸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때 당했던 원소라는 사람이 조조가 당선이 새롭게 커가지고 원소의 진영을 수급했을 때 원소 진영 문소 참고를 주셨는데 조조의 부하들 편지가 거기 많이 나왔습니다. 내왕을 한 원소에게 소통합니다. 그 참모가 이놈들을 다 잡아드려서 조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조가 큰 사람입니다. 야 그랬지 마 나도 세해가 불리할 때는 나도 정의에 이탈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래 저는 그래서 조조가 결국 삼국을 통해 그런 유혹을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고 나서 직원 조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를 지지한 우리 공무원도 있고 아내는 공무원도 있지만 이제 나는 당전자로서 함께 만드는 신분사에 제가 민선이 이기는 풍요로운 1등 2천 두 번째로는 2000년대는 2000의 시대 3개는 함께 만드는 신분사회를 나는 재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당선자를 정신으로 해서 열심히 이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회장 삼선을 하면서 유승우 편냐 아니냐 아니냐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천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저는 김경희 시장 이천의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생각듯이 초청해 주시고 위대해 주시고 우대를 해 주면 시민들은 다 압니다. 아 우리 지금 저 시장은 화합을 통과하는 시장입니다. 이것을 할 때 그것은 바로 김경희 시장한테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편 몇 편 가르면 절대로 안됩니다. 저 이 점을 당당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심평이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바라를 보면서 제 직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감사합니다. 2022 이천 시민의 선택 기대와 승강이 담긴 시민의 선택 이천시가 민덕 8명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디에 지셨는지 누구든지 어디를 다녀왔던지 누구를 지지한 든지 상관없이 함께 가고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 첫 여성 사무관 행정부 여걸 김경희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과 열정도 국적 고정 시점을 하고 40년 공직 생활 이천은 최초 여성 시장의 시대는 열어갑니다.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천 일자리 걱정 없는 이천을 약속합니다.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이천을 약속합니다. 맞춤 목지로 시민들의 전세계를 책임지며 어르신들이 편안히 웃을 수 있는 이천을 약속합니다. 시민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 대표 첨단 산업도시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이 부정된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 도시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 도시 전통과 현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문화 환경 도시 계획적인 인프라나 구축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 도시 살기 좋은 농촌 미래 농업 육성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환경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민선팔비 시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변화와 발전이 비배되는 앞으로의 산하 품격있는 도시 수도권 새로운 중심으로 가진 날 이천을 기대하며 23만 이천시딘과 함께 민선팔비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딘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천시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발전이 잘 이루어진 이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시 청년 원어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부 노동자입니다. 현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